여러분, 밥은 먹고 왔나요? 네, 아니요. 고마워, 고마워, 고마워. 그래서 엑시 언니가 준비한 게 있죠. 밥 먹먹은 우정들을 위해서 배불렬하고 엑시 언니가 애교를 준비했어요. 놀랍다. 저희는 배가 무릎까지 보지 않겠는데 저희는 우정들을 위한 배부른 애교를 한 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선보이기 전에 수빈씨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? 아~~ 애교를 잘 못하니까 애교를 천재 멋있는 수빈씨가 신곡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애교라요. 그럼 제가 마다하지 않고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오늘 조금 추운데 내 만남 감기 고운 게 나고 감기 고운 게... 아 미안해요. 내가 마다했자 하는 건데 액시 언니 보실게요. 와우! 시작! 꿈꾸녀만 너 네 이렇게 해서 아 왜 반응 안 해줘요? 아니 잠시만요. 아 잠깐만 자! 액시 언니 애교를 보도록 할 텐데요. 반응 해줄 때까지 할 거예요. 아니 언니 편드점 편드점. 자! 다시 한번 시작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꿈꾸녀만 네 네 그리고 권희가 오늘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저희 액시 언니 애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잖아요. 여러분 기대되시죠? 네 네 안 볼 수 없죠. 액시 언니 한번 보여주세요. 액시 언니 애교를 보기 위해서 그만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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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더 디블럽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나는 개인적인 사심으로 루다의 애교를 보고 싶어요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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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는 그렇게 반응 안 하시는 거예요? 아니 한 번 더 아아 라고 하셨어요. 아 감사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. 다 우정분들은 아니시겠죠? 우정이에요! 그런가요?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정말 잘 보이거든요. 저희가 시력을 좋지는 않지만 렌즈를 껴서 되게 잘 보여요. 네 그래서 저희를 잘 예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 앞 보이는 줄 알고 서운해하실까 봐. 아 너무 잘 보이죠? 입자에만 입자에만 반상까지 볼 수 있죠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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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